긴장의 끈을 못 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범죄 용의점이 있는지 파악해주시고 있다고 하면 근무처나 근무수첩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일단 여기 풀들이 많은데 혹시 어제 산단봉 사용법을 배우셨죠? 아, 빼는 것만 배웠습니다. 산단봉으로 여기 길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귀만 올라갈 수 있게 길을 좀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다 뽑겠습니다. 킬 만들었습니다. 혹시 농사 지으세요? 아닙니다. 처음 해봅니다. 엄청 잘하셔가지고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올라가십시오. 범죄 용의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한번 순찰을 돌아볼게요. 예. 아, 근데 폐교된 지는 얼마 안 됐나 보다. 폐교가? 94년도에. 아, 이쪽은 조금... 그나마 지금 사용을 한 흔적이 있는데요. 의자도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단 숙영님들 여기 왔을 때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제일 먼저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 왔다 간 흔적이 있는지 여기 보시면 폐교가 언제 됐다고 했죠, 제가? 90년도에 됐죠. 94년도에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실판을 보면 2000년이 넘어서 폐교가 됐지만 꾸준히 여기 사람들이 와서 흔적을 남기고 간다는 뜻이겠죠? 2021년 11월 6일 날 왜 왔어, 추운 날? 어, 여기는 누가 향도 피웠네. 어, 잠깐만. 교회하고 향하고는 안 맞는데? 향이 있다면 향을 피울 수 있는 무언가 있었겠죠. 여기서 뭐 죄사를 지냈다든지 누가... 그러니까 이거 향 피운 건 죄사인데 이거 물 유통기한을 보면 언제입니까? 의미 있습니다. 아, 어디까지 멀리 보시는 겁니까? 안 보입니다. 2021년 4월 26일까지니까 어, 2021년 4월... 아, 저, 저분들이 오신 거 같네요. 2021년에 다녀감 저희 일단 밑에 또 한 번 손잡아 보겠습니다. 신발 좀 갔습니다. 응? 소리가 들리는데? 말씀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뭐 꽁알꽁알 했는데? 유종이 소리 한 번 키워보시겠어요? 서울 초등학교 순찰 중입니다. 혹시 누군가 무전 하셨나요? 임동, 저희 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순찰을 둘러 가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1층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저희만 쓰는 게 아닙니까? 우리 임동 파축서만? 네, 여기 안동 전체. 아, 안동 전체입니까? 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뭐... 김용만, 저희 뒤에서 앉아있... 뭐... 앉아있습니다. 이거 다 듣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한동! 일단은... 저희가... 아, 저... 저희만 듣는 줄 알았어요. 저희만 듣는 줄 알았어요. 채널이... 아, 아닙니다. 이게... 그... 안동 전체 관내에 다... 그럼 안동 전체 지금 김용만, 승경이 천장님처럼 앉아있는 거 다? 어... 일단 다 들렸겠죠. 하...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지금? 일단 가시죠. 형, 이제 승급... 안동 전체... 이 저, 무전 듣는 분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놓고 좋게 한... 100명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 100명 넘게 이거 들었댔... 수시참이...